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은 먼저 성경에 보도된 불의한 재판권자에 의해 저질러진 불의한 재판 케이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오경, 역사서, 예언서에 걸쳐 잘못된 판결이 내려진 재판이나 무고한 일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열린 재판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역사성에 대해 한껏 뒤로 물러나 양보해도 일단 성경 저자가 그리는 재판의 세부사항은 분명히 무에서 나온 순수 상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불의한 재판이 자행된 판례들의 패턴을 참조했을 것입니다 특히 예언자가 처한 시대상을 반영한 예언서는 불의한 재판을 강경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장감 있게 전개되는 불의한 재판 이야기 두 개는 열한기 상권 21장 나보세 재판과 다니엘서 13장의 수산나의 재판입니다 나보세 재판은 이렇습니다 왕 아합이 나보세 부동산인 포도밭을 매입하려 했으나 그가 거절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나보세 거절은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속 재산은 이 집화에서 저 집화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 왕비 이재벨이 나보세 사는 지방의 권력자들인 원로들과 귀족들을 시켜 재판을 열게 하고 가짜 증인 두 사람을 내세워 나보세 하느님과 임금을 모독했다는 죄목 말하자면 신성모독죄와 국가원수모독죄로 고발하게 합니다 원로들과 귀족들이 이런 재판을 열라는 이재벨의 명령에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그들도 이재벨과 공모했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들은 성읍에 미리 단식을 선포해서 이 재판이 짐짓 엄중한 사안이며 나보세 죄가 중대한 문제라는 분위기 즉 여론을 조성합니다 나보세 재판권자인 성읍의 원로들과 귀족들 앞에서 고발 내용이 위증임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거나 자신을 위한 증인을 세웠어도 재판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 마지막 판결은 유죄였고 이 때문에 나보세는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자신이 가지고 싶어했던 나보세 부동산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재벨이나 나보시 살던 성읍의 원로들이나 귀족들의 죄를 밝힐 사람은 없습니다 앞서 신명기 본문에서 본 것처럼 위증죄는 엄벌에 처했으나 나보세 경우에는 위증으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설령 결백이 밝혀진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 자체가 이미 나보세 죽이고 그의 부동산을 차지한다는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 최고 정치 권력인 왕실의 일원이 마련한 재판이었습니다 이재벨은 자기 남편 아합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를 제거합니다 정의 실현의 보루로 여겨졌던 사법행위가 권력자에 의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된 셈이죠 또 다른 불의한 재판 이야기는 다니엘 13장 수산나의 재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백성들의 지도자 원로 두 명이 악의를 가지고 수산나에게 간통죄를 씌웁니다 그 원로들은 심지어 백성들 사이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뽑힌 재판관들이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고 첨언합니다 회중들이 아마도 배심원의 역할을 한 듯합니다 그들은 원로이며 재판관인 두 사람의 직무에서 나온 권위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원로들은 사람들의 신뢰를 이용할 뿐 아니라 자신들에게 맡겨진 재판권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죄악을 감추고 무고한 이에게 이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재판을 열었고 스스로 위증까지 함으로써 무고한 이를 범법자로 몰고 갑니다 하느님의 영과 지혜에 힘입어 이 재판과정에 개입한 다니엘은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으며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했다고 항변합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다니엘의 주도 면밀한 신문에 의해 그들의 위증이 드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수산나를 해치려고 한 그 방식대로 처형됩니다 나보세 재판 이야기에 비하면 나름 정의 실현으로 끝나 수산나는 목숨을 건지는 것이죠 왕이 저지른 불의한 재판도 성경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권 22장은 왕 사울이 저지른 불의한 재판을 전해줍니다 사울은 사제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피를 도와주었다는 고발을 듣고 일종의 직결 재판을 열죠 아히멜렉은 다윗이 도주 중이라는 것도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여긴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음을 강변하지만 사울은 아히멜렉과 일족 사제 85명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그 성읍 주민들도 학살합니다 피의자의 변론을 숙고하고 사실관계를 신문한다거나 증언을 더 듣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위 찬탈 음모자라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보복성 학살을 저지르면서 사울은 폭군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서 명하신 개명들과 율법 규정들을 지키지 않아 죄를 지었음을 고발하는데 그 고발 중에는 불의한 재판으로 야기된 사법정의의 부재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5장에서 그 고발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의, 특히 사법행위에서의 불의를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고발과 하느님의 정의에 대한 요구가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5장 7절, 10절에서 12절, 16절에서 17절은 공정을 거슬러 자행되는 법적인 불의를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올바로 시비를 가리는 이를 미워하고 바른 말 하는 이를 역겨워한다 힘없는 이를 짓밟고 도조를 거두어 간다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빈곤한 이들을 성문에서 밀쳐내었다 불의한 이들은 성문 앞 재판에서 오른편을 편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며 괴롭히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오히려 세금을 걷어가면서 힘들게 만들고 그들이 성문 앞에 와서 재판에 호소해도 그들을 위해 정당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밀어내버린다 공정해야 할 재판이 의인과 가난한 이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불의를 고발하고 비난하면서 아모스 예언자는 정의와 공정을 요구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과 15절, 24절에서 예언자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으며 사랑하고 성문에서 공정을 세울 것을 강조하죠 그렇게 다만 공정을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해야 합니다 이런 선의 추구, 정의와 공정의 추구는 사절에서 한마디로 하느님을 찾음으로 요약됩니다 하느님을 찾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 실현의 목적이기도 하고 정의와 공정의 추구는 하느님을 찾는 삶의 바탕 아니 하느님 추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곧 하느님을 찾음으로써 사는 길은 정의와 공정을 추구하는 길인 것이죠 예언자들이 예언서 도처에서 법적 정의를 강경하게 불을 짓는 이유는 사실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불의한 사법 행위가 그만큼 빈번하게 자행되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약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고 있었음을 반증합니다 사실 법에 호소하는 것은 힘없는 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행동이죠 지위고하나 권력유무, 경제력유무를 막론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재판이 권력이나 금권에 좌우되어 공정함을 상실한다면 힘없는 이들이 기댈 곳은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해 직접 나서신다고 선포합니다 예언자들이 하느님을 온 이스라엘의 왕이며 온 세상의 통치자로 묘사할 때 거기에는 하느님께서 공정한 심판을 통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 주시리라는 믿음과 희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5장 본문에서 우리는 공정을 불의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들을 징벌하실 그분의 계획을 봅니다 11절에서 하느님은 우선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누릴 기회를 빼앗으실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누군가가 죽는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곡소리가 날 것이라는 표현은 탈출기 12장 30절에서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들이 죽어 터져 나오는 이집트인들의 곡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곡소리를 뒤로 하고 이집트에서 나와 구원받은 하느님의 백성이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동족을 노예살이 시키거나 하면서 법적 불의를 자행한다면 하느님은 이번에는 당신 백성이 고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당하던 가난한 이 의로운 일을 구해내실 것입니다 17절에 의하면 이 재앙은 하느님께서 불의한 자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며 몸소화하시는 일입니다 역시 탈출기 12장 12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거기서는 파스카의 밤에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을 지나가시면서 이집트의 마지들과 맞배들을 치셨죠 공정함을 세상에 실현시키시는 하느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예언서 안에 문학 형식 중 하나로 법적 논쟁 또는 계약 기소 형식에 의한 이스라엘의 죄상 고발과 하느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불의를 자행하는 이스라엘을 고발 죄상을 나열하면서 유죄를 선고하고 징벌을 선언하는 형식의 예언으로 법정 소송의 언어적 형태를 빌려옵니다 이사야서 1장을 구체적인 법정 논쟁 형식에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우선 하느님은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를 묘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고발하십니다 헛된 예배와 종교 행사들, 불공정과 불의, 지도자들이 힘없는 이들을 위한 공정한 재판이나 권리 회복은 신경 쓰지 않고 도둑질과 뇌물 수수에만 몰두하는 행실을 죄목으로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의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반역자들과 죄인들은 다 함께 파멸하고 주님을 버린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이 세상 최고 법정의 재판관이시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사법적 불의에 대해 같은 사법 절차를 밟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지상 법정에서 권리를 되찾지 못하고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약자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박해받는 이들은 하느님께 불을 짓고 하느님은 그에 응답해 최고 법정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법정은 그러나 유죄가 확실한 불의한 이스라엘을 징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백성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자신들 안에 율법에 따른 정의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죄목의 나열은 곧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하느님의 바람대로 죄를 뉘우치고 사법정의를 포함해 공동체 안에 정의를 실현한다면 다시 하느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번 달에는 구약 성경 전반에 나타난 사법정의 실현으로서의 재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성경 본문이 전하는 불의한 재판이 저질러지는 이야기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도처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인간 공동체 안에 불의와 불공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했습니다 법이 있어도 그 법적 권위 행사 주체가 어떤 식으로든 권력과 금권의 편을 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서들이 이를 엄중하게 금지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들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불의와 불공정 때문에 가장 삶의 위협을 당하는 이들은 어느 시대 어디서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율법을 통해 이들의 생존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불의한 사법 행위에 의해 고통받고 보호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인류 공동체의 정의와 공정 실현에 한몫 책임진 이들임을 깊이 묵상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의 불공정한 행위들로 불의하게 고통받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